다행힛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? 엄마 안아주고 싶은데 다행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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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한번 묶어줄게요 어? 이거 출연거 알아? 이걸로 찍기 할건데 오늘? 찍기 너무 먹었어 다행힛 짜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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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혈이 야 하현이 뭐에요? 우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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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옿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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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 붙여서 그렇지 그렇지 잘한다 다인아 이제 접시 닦아 휴지에다가 물건 묻자 응? 사랑해 너와 나의 본 날이면 젊은 만남은 날이 엄마이 엄마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눈 감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뭐하는거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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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그렇게 재밌어? 괜찮아요 친구들 안녕 빠이빠이 또 만나요